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릴 단편 소설은요. 안녕하세요. 김성금 작가님의 민달팽이 도서출판 맑은창에서 출간을 하셨고요. 이 단편 소설집 중에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물살을 헤치고 자, 물살을 헤치고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살을 헤치고 제목 씨는 간호사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문이 열려있는 병실마다 사람들이 넘쳐났다.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사람들이 환자인지 문병인인지 모를 지경으로 병실 내에 복닥거렸다. 꼭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 같군요. 간호사는 어깨만 으쓱거릴 뿐 아무런 대꾸가 없다. 끄트머리 방에 도착했다. 6인 병실이었다. 수혜를 당한 사람들 때문에 병실이 모자라 간신히 얻은 자리였다. 간호사가 지정해준 자리는 창 옆이었다. 비가 들이쳤는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장마철에 습한 공기가 실내에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물방울이 되어 떨어질 듯했다. 침대 시트도 눅눅했다. 자리에 눕자 재복 씨도 물을 잔뜩 먹은 솜처럼 몸이 까불어졌다. 옆 침대의 노파가 재복 씨 쪽으로 몸을 잔뜩 돌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왔다. 재복 씨는 그녀의 얼굴에 무심코 시선을 던지다가 당황스러웠다. 웬 남자가 누워있나 했다. 검은 뿔테 안경을 낀 노파는 군인 머리처럼 흰 머리카락을 바짝 쳤다. 마치 씨름 선수를 연상시킬 정도로 거구였다. 재복 씨는 헛기침을 하며 검은 뿔테 안경을 향해 돌아누웠다.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쪽이 그 노파만은 아니었다. 재복 씨는 끈끈하게 둘러붙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불편하였다. 뿔테 안경은 재복 씨의 목을 관통하듯 쏘아 보았다. 재복 씨는 반사적으로 목의 흉터를 손바닥으로 가리웠다. 이제껏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놓았던 흉터였다. 그것은 젊은 날 내내 목을 조이던 검붉은 흉터가 아니었다. 바위에 검푸른 이끼가 끼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소? 뿔테 안경은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재복의 온몸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몸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계집아이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그녀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으스스 한기가 몰려왔다. 재복 씨는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힘껏 기지개를 켰다. 아, 절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고, 그 자리에 있던 할머니랑 똑같은 병인가 보네. 떨때 보면 아주 개 떨듯 하더만. 그 고비만 넘기면 언제 그랬나 쉽게 멀쩡하고. 재복 씨는 어린 여자애처럼 가느다란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재복 씨는 뿔테 안경의 목소리를 통해 50년이 다 되도록 잊지 못해 꿈마다 찾아들던 고향 마을로 달려갔다. 예들아, 귀신 나오는 얘기해줄게. 순이 언니는 그 특유의 높고 가느다란 음색으로 소름이 끼치도록 웃었다. 낮에는 집에 온갖 허드렛 일을 다했다. 밤이면 밤마다 재복 씨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었다. 얘기가 신명날 때면 얼굴 표정이나 그의 행동들이 실제 인물처럼 느껴지곤 했었다. 찬빛을 입에 물고 머리를 풀어헤친 순이 언니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는 바람에 재복은 이불에 오줌을 싼 적도 있었다. 순이와 동갑내기였던 재선 언니는 참 이뻤다. 동네에서 기생처럼 예쁘다는 소리를 듣곤 했었다. 순이는 늘 재선 언니의 흉내를 내곤 했었다. 재선의 교복을 다림질하다 말고 툭툭 털어서 입곤 했었다. 머리를 재선 언니처럼 양 갈래로 땋은 후 책가방을 들고 마루 위에서 콧대를 하늘로 쳐들고 사뿐사뿐 걷곤 했었다. 재복은 순이의 그런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마루를 두들기며 웃었다. 순이야, 쌀 안 치지 않고 또 뭘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게냐 어머니의 호통소리에 훌렁훌렁 교복을 벗어던지고 부엌으로 내빼는 순이를 손가락질하며 식구들은 웃었다. 재선 언니와 순이는 6.25 전쟁 때 피난을 나오지 못했다. 재복은 오한이 가라앉자 땀이 쏟아져 내렸다. 뒤집어 썼던 이불을 살며시 내렸다. 뿔태 안경은 그때까지도 재복의 침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다. 단추가 벌어진 환자복 사이로 그녀의 허연 뱃살이 들여다보였다. 뿔태 안경은 환자복을 여미며 희죽이 웃었다. 환자복이 맞는 게 없구먼요.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얼굴은 시들은 배추잎처럼 누렇게 떴다. 재복 씨는 사람이 추하게 늙는다는 걸 생각하며 우울해졌다. 그 전에는 애들 키우랴 공부시키랴 출가시키랴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어림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후회할 때가 많았다. 자식을 열어두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는 노인들의 말을 재복 씨는 남의 얘기려니 했었다. 오늘처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처음이었다. 뿔태 안경은 재복 씨에게 제우쳐 물었다. 재복 씨는 마지못해 대답을 했다. 열흘 전부터 밤 열두시만 되면 온몸이 마구 떨리면서 춥더라고요. 뿔태 안경은 재복 씨의 얘기를 듣기 위해 아예 침대에 걸터앉아 턱을 괴었다. 재복 씨는 몸이 으스스하게 떨렸다. 온몸이 걸레를 쥐어짜듯이 비틀리며 기지개가 났다. 머리끝도 덩달아 쭈뼛쭈뼛 정기가 오르는 것 같았다. 밤 열두시에만 있었던 증상이 오늘은 아침부터 찾아왔다. 겨울 털옷을 장롱에서 끄집어내 뒤집어썼다. 이 후더분한 장마철에 이건 또 무슨 회개한 꼴인지 모르겠어서 재복 씨는 연신 자신을 향해 혀를 찼다. 자식들을 전부 출가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을 때는 제2의 신혼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팬티바람에 욕실에서 나오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재복 씨도 전무덤을 다 드러낸 채 가스불을 줄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곤 했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말 한 번 함부로 못해봤고 아무리 더워도 옷을 다 챙겨입고 점잔을 빼야만 했었다. 앙탈도 부려보고 곱게 눈을 흘겨도 보고 삐치기도 했다. 남편은 신혼 때처럼 허허거리며 그걸 다 받아주었다. 누굴 불러야 하나 작은 딸과 막내딸은 아직도 어린애들이 딸린 터라 살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생 학부형인 큰딸은 하루 정도는 와서 봐주고 갈 수 있을 텐데 마포에 살 때는 김치 좀 해달라 고추장 좀 해달라고 잘도 들르더니 의정부로 이사하고부터는 명절때나 한 번씩 얼굴들을 비친다.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이제야 통화가 되네. 전화가 불통이라 얼마나 마음을 조였는지 몰라요. 막내의 살가운 목소리에 재복 씨는 금세 마음이 누그러진다. 요즘 들어 자신의 마음이 어찌나 자주 변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랬었구나. 개천물이 넘쳐서 이 아래 동네는 물바다야. 우리 빌라촌만 섬처럼 빼놓고 다 잠겼었어. 나 지금 춥고 떨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리가 아파 약을 사러 갈 수도 없고. 엄마, 어떻게 하지? 난 은지가 아파서 꼼짝 못하는데. 언니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아픈 지 얼마나 됐는데? 한 열흘 됐나 보다. 별것 아니려니 했는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어. 아무라도 당장 와줬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나자 재복 씨는 눈물이 쏟아졌다. 휴지를 뽑아내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뻘겋게 충혈된 눈, 주름진 얼굴, 겨울 털옷을 뒤집어 쓴 꼬락선이 재복 씨는 소리 내어 울었다. 남편이 그리웠다. 올봄에 남편은 저세상으로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재복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럭저럭 혼자 잘 살아왔는데 몸이 아프니까 자식들의 손길이 아쉽다. 외아들인 경수를 결혼시키자마자 딴살림 냈더니 십 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며느리가 서먹서먹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딸들이나 전화를 하지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다.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도 섭섭할 때가 많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딸들을 붙잡고 하소연할라 치면 구식 노인네 취급을 하는 통에 재복 씨는 늘 서운하기만 했다. 엄마는 요즘에는 속속이지 않고 지들끼리 잘 사는 게 효도예요. 내버려 둬요. 내가 내버려 두지 뭘 하냐? 섭섭하다는 말도 못하냐? 재복 씨는 그때 이를 곱씹으며 다시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쳤다. 우안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뚝뚝 떨어졌다. 손수건이 흠뻑 젖었다. 땀을 쭉 빼고 난 재복 씨는 언제 떨었나 싶게 터럿을 훌훌 벗어던지고 선풍기를 틀었다. 열이 올랐다 내리기를 벌써 열을 쬐다. 참 이상한 병도 다 있네. 재복 씨는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엎드렸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그녀의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베란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천둥 소리를 들으며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이 폭우에 아이들을 괜시리 불러들였나 싶어 후회가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엉금엉금 기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큰딸이었다. 목소리라도 들으니 안심이 되었다. 엄마, 전철이 끊기는 바람에 못 가겠어요. 어떡하지? 둘째도 못 가겠다는데? 괜찮다. 이제 떨리던 게 조금 가라앉았어. 여기도 동네가 물에 잠겼었어. 사람들이 옆 학교로 밤새도록 들락거려서 소란스럽더라. 그거 내다보느라 밤을 꼬박 새웠어. 이불을 세 개씩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아서 혼났다.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밤이 무서워. 열두시가 되면 머리끝이 쭈뼛거리는 게 이상해. 부부 금슬이 좋으면 6개월 안에 데려간다는데 네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려는가 보다. 제복 씨는 66살이다. 이제 세상을 떠난다 해도 겁날 것 하나도 없을 줄 알았다. 떠나야지 떠나야지 하면서도 삶에 대한 미련은 더해가는 것만 같다. 엄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해요. 길이 뚫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요. 어쨌거나 현재로는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얘기였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소외감이 밀려들었다. 자신이 아프다고 하면 모든 걸 제쳐놓고 자식들이 달려와 줄 줄 알았다.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갔을 텐데 전화 한 통 없다. 또 기지개가 나올 듯 양팔이 쳐들려졌다. 그동안 막내가 툭하면 주입시켜주던 번호가 떠올랐다. 119를 부르고 현관문을 열어놓고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머릿속만큼이나 혼잡스러웠다. 평소에 택시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였다. 한 시간이 다 되도록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아무리 앵앵거리며 발버둥을 쳐도 앰뷸런스는 벌통 주위를 맴도는 꿀벌처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그나마 장대비는 잠깐 그친 모양이었다. 앰뷸런스의 천장을 때려 부술 듯하던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뚱이는 제 마음대로 조절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오싹오싹 추웠다가 땀이 금방 뚝뚝 떨어져 내렸다. 땀이 쭉 나면 오랏줄로 꽁꽁 묶인 것 같은 몸뚱이가 스르르 풀려나는 것처럼 홀가분해졌다. 재복 씨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다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걸려있다. 마치 커다란 까치 둥우리가 여러 개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재복 씨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저런 쓰레기 더미 같은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차가 의정부 시내에 들어서자 비릿한 악취가 코를 자극했다. 행위는 볼 수 없고 건물의 중간증까지 물에 잠겼던 걸 증명이라도 하듯 길게 얼룩이 져 있다.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 앞으로 모래 주머니들이 촘촘히 쌓여 있다. 흡사 전쟁을 치룬 도시가 탔다. 앰뷸런스가 병원 정문에 도착했다. 할머니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119 대원이 재복 씨의 어깨를 부축했다. 그때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재복 씨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팠다. 살아오면서 소나기처럼 갑자기 출현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재복 씨는 목에 송충이처럼 길쭉하게 난 흉터를 어루만졌다. 재복 씨네 집에는 순이라는 일하는 여자가 있었다. 행동이 굼뜨고 칠칠치 못해 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곤 했었다. 더운 여름날이었다. 부채질을 하며 누워있는 재복에게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다가오던 순이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유리 그릇은 박살이 났고 유리 조각 하나가 재복의 목으로 날아와 꽂혔다. 부친이 없고 병원으로 달렸다. 꽤맨 자리는 다 암은 뒤에도 피부가 튀어올라서 볼썽사납게 되었다. 재복은 흉터에 파스나 밴드를 붙이고 다녀야만 했다. 목에 주름이 늘어진 후에야 흉터를 내놓고 다녔다. 그런지가 몇 년 되지 않는다. 머리에서 빗물이 흘러 등줄기로 기어내려갔다. 119 대원이 재복씨를 부축해 이동 침대에 누워주었다.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 소변검사로 오전을 다 보냈다. 사구체 신우염입니다. 신장과 방광 사이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젊은 의사는 노래하듯 즐겁게 말하며 웃었다. 그런데 왜 매일 밤 12시만 되면 덜덜 떨리고 기지개가 나는 걸까요? 하하 이상한 생각이 드셨어요? 워낙 그 병이 그래요. 주기가 있거든요. 재복씨는 의사의 가벼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리 자신이 잘 아는 병이라고 해도 죽을 똥 살똥하는 환자를 향해 웃는다는 건 기분 나쁜 일이었다. 어쨌거나 병원에 오니 안심이 되었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귀신이 들렸다고 큰 구슬했을 것이다. 입원 수속하셔야 하는데? 재복씨는 손가방에서 의료보험증을 꺼내주었다. 보호자는 계신가요? 간호사의 말에 재복씨는 갑자기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걸 느낀다. 고개를 가로졌자 간호사의 이맛살이 찌뿌러들었다. 아이들을 부르면 되는데 전철이 불통이 되었다던데. 재복씨는 어린 간호사 앞에서 말을 더듬었다. 남편이 없다는 자신의 입장이 무척 초라하게 여겨졌다. 그렇구먼요. 아플 때 혼자 있음은 젤로 속이 상업디다. 옆 침대에 뿔테 안경은 재복씨의 얘기를 들으며 여러 번 안경을 벗어 환자복 앞자락으로 닦았다. 그녀의 살진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쳐내자 순이의 모습이 조금 엿보인다. 아주머니는 무슨 병으로 왔어요? 체격도 건장하니 아픈 사람 같지 않은데. 나요? 병 주머니지요. 뿔테 안경은 왼손을 들어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재복씨는 뿔테 안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그녀에게로 가까이 기울였다. 간, 위장, 심장, 쓸개 다 좋지가 않대요. 그 중 천식이 가장 심하지요. 순이도 왼손잡였다. 왼손으로 어설프게 칼질을 하다가 곧잘 손가락을 베고 냈었다. 뿔테 안경은 자신의 병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 머리맡에 있는 약봉지를 집어들고 흔들었다. 그리고는 튀어나온 풀어죽쭉한 입술을 쩍쩍거렸다. 입맛이 없는데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난 왜 이렇게 입이 마르는지 몰라요. 수박이나 안쪽 시원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 덜어 좀 사오라고 전화하시지요. 아유, 말도 말아요. 내가 오래 칠순이요. 이렇게 병원 신세 친 게 10년째요. 요구르트 하나 안 사와요. 뿔테 안경은 금세 풀이 죽어 자리에 털썩 들어누었다. 마주 보이는 침대의 이불이 부스럭거렸다. 링거도 꽂지 않았는데 환자는 절절매며 일어나지 못했다. 애를 쓰건만 그녀의 몸뚱이는 자벌레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보다 못한 보호자 한 사람이 노파의 침대 앞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아니, 오줌 좀... 젊은 여자는 빠른 동작으로 침대 밑에 있는 소변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노파를 부축해서 일으키고는 소변기를 엉덩이 밑으로 들이밀어 주었다. 환자는 너무 작고 말라서 7살짜리 아이의 몸짓만 하다. 아이고, 윌리 형님. 내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링거를 꽂아놔소. 뿔테 안경은 튀어나온 입술을 문질렀다. 젊은 여자는 원래라는 환자가 뒤로 자빠지지 않게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복 씨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장차 자신의 모습이 저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몹시 우울해졌다. 할머니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제복 씨는 일어나 앉으며 앞 침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허리가 아파요. 뼛속이 다 비었다 앞디다. 골다공증이시구나. 그런데 보호자가 없어요?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지 제복 씨를 향해 한참을 웃고 있다. 저 형님은 무이탕 노인이라우. 그래서 병원에서 살지. 극빈자라 병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 병실에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온다우. 뿔테 안경의 사족에 원래의 표정이 침울해졌다. 젊은 여자는 원래를 눕혀주고 소변기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제복 씨는 자신도 무이탕 노인으로 분류된 것 같아 우물했다. 남편은 국가유공자였다. 그래서 병원비는 나라에서 내주고 있다. 극빈자나 유공자의 가족이나 무료 환자이니 한 병실을 쓰게 한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올 수 있는 걸까. 제복 씨는 원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변기를 들고 들어서는 젊은 여자에게 원래는 손을 흔들며 합죽한 인매를 오물거린다. 고맙다고 하는 것 같다. 옆 침대에 뿔테 안경이 제복 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수건으로 연신 푸르뎅뎅한 입술을 문질렀다. 사실은 나 호적상으로는 아직 처녀라우. 내 나이가 칠십인데 처녀라니 우습쥬.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건 순전히 이 눈 때문이오. 건너 침대에 골이 비었다는 원래가 또 삐죽이 고개를 들고 이쪽을 넘겨다보았다. 거만 좀 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새로 오는 환자들마다 붙잡고 떠두누. 여기 인생살이 소설책으로 몇 껌 만들 사람 없으면 나오라고 해봐라. 뿔테 안경은 손사래를 쳤다. 그 통에 머리 위에 링거병이 위태롭게 춤을 추었다. 아이고 형님은 왜 또 참견이에요. 나도 이 갑갑한 속을 털어놓아야 시원하니까 그래요. 뿔테 안경은 자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탕탕 쳤다. 다른 침대의 환자들이 하나 둘 돌아 누웠다. 제복 씨는 조금 썰렁해지는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머리맡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헛기침을 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가집이었슈. 제복은 양가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다. 어쩌면 이 여자는 순위일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대학교 2학년이었슈. 그때는 내가 어찌나 어엿뻤는지 동네에서는 황진이가 낫다고들 했슈. 그런데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이상한 일이 생겼슈. 사촌 여동생이 결혼하던 날이었슈. 무당이 주당살이 있다며 부엌 뒤뜰에는 올신도 하지 말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할 나이 아니유. 나도 또 그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래 무시하고 뒷곁으로 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주먹만한 돌이 날아옵디다.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슈. 동생 결혼식은 엉망이 되고 말았슈. 시냇물이 흐르듯 끊이지 않는 말섬씨는 재선 언니가 시직할 때 딸려보냈던 순위와 너무도 흡사했다. 충청도 사투리 사이로 이북 말씨가 섞여 나왔다. 재선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학년 마치자마자 재선은 결혼을 했다. 재선이 입고 나타난 교복은 모든 처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뿔테 안경이 입었을 세라복을 상상해보다가 재복씨는 고개를 저었다. 재복씨는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뿔테 안경에게 물었다. 혹시 옛날 이름이 순위 아닌가요? 그녀는 잠깐 검은 뿔테 안경을 이마 위로 지켜올렸다. 재복씨를 응시하더니 이내 눈길을 피했다. 그런 촌스런 이름이 내 모습에 탕기나 합니까? 재복씨가 어릴 적 그녀의 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양갓집이었다. 지체나 교양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기보다는 양시성을 가진 딸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부른듯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뻔질나게 집에 드나들었고 재복씨의 부친은 장날 비단이며 금부찌 따위를 쉴 새 없이 사들였다. 언니들은 하나하나 집을 떠났다. 재복씨는 달구지에 바리바리 씻고 시집을 가는 언니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내 차례구나. 조심하게 행동해라. 친구들과 어울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재복씨는 자신의 난구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방에 앉아 술을 놓으며 괜시리 얼굴을 불키곤 했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터졌고 부모님과 조모만 집에 남겨놓고 피난길에 올랐다. 어른들은 신이지로 남편을 찾아 떠난 큰언니 재선이 돌아올 테니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설마 늙은이들을 어쩌겠느냐며 서둘러 등을 떠미는 부친의 성화에 재복씨 일행은 미적거리며 거룩배를 탔다. 잠깐 피해 있으면 될 줄 알고 쌀 몇 가마와 옷까지 몇 벌을 가지고 나온 게 고작이었다. 뒷덜미를 잡아챌 듯이 따라오는 총소리를 뒤로하고 강화를 통해 남으로 내려온 지 50년이었다. 그때 업고 내려온 조카가 벌써 며느리를 보았다. 재복씨도 자녀가 네 새 손주만도 일곱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이었다. 강화도 산이포에 서면 고향 땅이 멀찍이 보였다. 매년 현충일에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르곤 했었다. 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북쪽에 있는 부모의 생사를 알 수 없으나 세월이 얼만가 재복씨는 20년 전부터 부모의 생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요? 나 같은 게 고향이 있으면 뭐라 갔소. 아무튼 그때 눈을 다쳤어요. 시력이 형편없어서 눈이 먼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된 다음부터 내 인생은 정신없이 휘둘렀시오. 누가 저를 데려가야 말이지요. 할 수 없이 애 없는 집에 시바지로 들어가 애를 다섯이나 낳아주었소. 그런데 참 이상합디다. 대여섯 살만 지나면 큰엄마밖에 몰라요. 그 안에 두 내외 다 세상 떠났고요. 다들 출가시켰지만 모두들 나랑 살기 싫답디다. 병원에 서너 달 입원을 했다가 큰아들내로 갔는데 며느리가 돌박이 애를 팽개쳐놓고 집을 나갔더라고요. 애는 똥을 싸서 뭉개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얼룩덜룩한 채로 문지방 앞에 쓰러져 잠이 들었더구먼요. 며느리는 새벽 두시가 넘어 술이 엉망으로 취해 들어왔더라고요. 그 길로 나왔지요.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다면야 나가야지요. 아들들어 단칸 사글새빵이라도 얻어달라고 했수. 그 길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입원하는 게 십 년을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침대 난간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드럼을 치듯 장단을 맞추며 그녀는 강약, 중강약, 리듬을 타고 과거로 과거로 행진하는 듯했다. 그녀의 인생 역정이 길다란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극빈자가 될 줄이야 꿈앤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여자의 무식해배는 말투에서 거짓말이 섞인 듯도 했다. 십 년을 병원에서 보내는 동안 동정심을 사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안경을 벗고 수건으로 눈 밑을 문질러 닦았다. 제복 씨는 아무런 위로도 못한 채 이불을 덮고 누웠다. 보면 볼수록 순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저희가 순이라면... 순이가 재선의 부엉일을 돕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제복은 며칠간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었다. 제복 씨는 뿔태안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첫인상에서 느껴졌던 거북함이 없어졌다. 그러나 혹시 순이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제복 씨는 그녀가 잠든 틈을 타서 침대에 붙은 명찰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앰뷸런스 소리가 10분이 멀다 하고 들려온다. 제복 씨는 어깨를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요즘은 매일 저래요. 수재민들 때문이죠. 간병인 명찰을 단 여자가 세면대에서 숟가락을 닦으며 알려주었다. 할머니, 일어나지 마세요. 간병인은 맞은편 침대의 원래를 향해 윽박지르듯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운동을 좀 해야지. 허구한 날 누워만 있으니까 내가 송장같아. 원래는 여러 번 시도 끝에 일어나 앉았다. 쪼글쪼글 마른 대추처럼 주름이 잡혔지만 젊었을 적에는 꽤 반반했을 얼굴이다. 원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 난간을 붙잡고 걸었다. 그녀는 환자복 속에 다리가 꼬이는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롭다. 어머나! 간병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다. 환자들은 모두들 링거를 꽂고 있어서 벌떡 일어나 앉기만 했다. 병실 밖으로 나가지 말랬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원래가 나간 모양이었다. 원래는 복도에 털썩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그녀는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원래는 들것에 실려갔다. 저 형님도 나와 신세가 똑같구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돌봐드리려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실인 것 같아요. 저렇게 쪼그라져 그렇지 젊었을 때는 남자 꽤 애나 후렸을 것 같지 않아요? 꼭 기생 타입이잖수. 뿔태 안경은 입술을 문질러 닦았다. 원래는 이동 침대에 실려 돌아왔다. 원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다. 의사가 흰 가운을 펄럭이며 급하게 들어왔다. 할머니, 엑스레이 나타난 걸 보니까 등쪽으로 뼈 하나가 또 부러졌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연락처 좀 주세요. 난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큰애한테 연락해봐요. 뿔태 안경이 원래를 재촉했다. 그녀는 마지 못한 듯 주머니를 뒤적여 꼬깃꼬깃한 쪽지를 의사에게 건네주었다. 옆에 섰던 간호사가 받아들고 나갔다. 그냥 수술해 주세요. 수술하다가 죽어도 뭐라 말할 사람 없어요. 원래는 천장을 멀뚱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큰 눈에서 눈물이 솟아나 볼을 적셨다. 쪼글쪼글한 주름살 사이에 눈물이 고였는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볼이 반짝거렸다. 참 딱했다.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울타리가 없는 듯 사람이 허술해 보였다. 간호사가 붉어진 얼굴로 들어왔다. 할머니 성함을 대니까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던데요. 가봐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수술해 주세요. 원래는 소리내어 흐느꼈다. 뿔테 안경은 안경알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같은 것들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침울한 분위기를 휘저으며 화장을 예쁘게 한 중년 여인들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원래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은 팔다리를 한 사람씩 붙잡고 주물렀다. 저 사람들은 종교단체에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라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같은 것들 안마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여자들은 원래 주위에 빙 둘러서서 기도를 해주었다. 할머니 차라리 꽃동네로 가세요. 거기는 정말 천국이에요. 저희가 알아봐 드려요. 자식들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자식들 가까이 있는 게 난 좋아요. 원래는 눈을 내리깔았다. 불태안경은 머리맡에 있는 휴지를 뽑아내서는 소리나게 코를 풀어댔다. 재복씨도 코 온저리가 시끈거렸다. 큰딸이 문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재복씨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도 있고 이불을 박차고 뛰어내려갔다. 큰딸이 놀라며 재복씨를 끌어안았다. 재복씨는 기어코 눈물을 쏟고 말았다. 큰딸은 재복씨를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안 추워요? 응,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전철이 끊겼다며 어떻게 왔니? 복구했다는 뉴스가 나오길래 불이 나게 나왔죠. 막내가 김밥 만들어 온다고 했는데 과일도 좀 가져오라고 할까요? 재복씨는 큰딸의 등을 연신 쓸어내리며 눈물을 삼켰다. 그때 마침 막내딸이 음식 보따리를 받쳐들고 병실문 안으로 들어섰다. 어구, 우리 엄마 힘들지? 막내는 엎드려 재복의 볼에 입을 맞춘다. 애가 둘씩 딸렸는데도 막내딸은 항상 애기처럼 느껴졌다. 다른 침대의 환자들이 부러운 듯 재복씨를 바라보았다. 이건 언니 먹을 김밥이고, 이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샐러드. 그리고 이건 수박. 깍두기처럼 잘게 썬 수박이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겨 있다. 볼테 안경은 고개를 쭉 빼고 넘겨다보았다. 재복씨 침대 쪽으로 몸뚱까지 기울어 있어 그 큰 덩치가 침대에서 곧 떨어질 지경이었다. 환자분들 좀 나눠드려라. 막내는 종이컵에 수박과 샐러드를 따로따로 담아서 환자들에게 돌렸다. 옆 침대의 뿔테 안경은 허겁지겁 수박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기 위해 바닥을 더듬거리는 폼이 영락없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숟가락을 집어 환자복에 쓱쓱 문질러 닦아서 다시 먹기 시작했다. 재복씨는 왼손으로 어설프게 숟가락질을 하는 뿔테 안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누가 뺐을 것처럼 먹어치우고는 막내에게 빈 종이컵을 또 내밀었다.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 할머니는 자식들이 요구르트 한 개도 안 사온단다. 불쌍하니 더 드려라. 막내는 얼굴이 빨개지며 제 손으로 재복씨의 입을 얼른 막는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뿔테 안경은 오랑우탕같이 튀어나온 커다란 입술을 쩝쩝거린다. 재복씨는 체면 따위 없는 그녀의 노추함이 싫다. 그리고 저 두툼한 입술을 보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여자가 입술을 꼭 다물고 먹어야지. 순이는 왜 그리 쩝쩝 소리를 내는 거냐. 어머니에게 퉁박을 듣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다. 재복씨는 뿔테 안경을 손짓에 불렀다. 자신의 목에 난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그녀는 안경을 벗고는 눈을 간으스름하게 떴다. 혹시 나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흉터 생각 안 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러고 난 지금 아주머니 형체만 보이지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그녀는 탁자 위에 종이컵과 숟가락을 집어던지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재복씨는 미심쩍은 눈으로 이불이 들썩거리는 걸 바라보았다. 허리를 다쳐 수술실로 간 원래는 소식이 없다. 침대 커버는 새것으로 갈렸고 원래의 자질구려한 물건들이 치워졌다. 화장지, 물컵, 슬리퍼, 칫솔, 빗. 아니, 형님은 수술하러 갔다가 천국으로 갔나? 아니면 꽃동네로 데려갔나? 어디로 갔든 잘 됐지 뭐. 불태안경은 무성영화의 변사처럼 혼자 떠들어댔다. 음성의 톤은 재미있지만 그녀가 말하는 내용들은 서글프다. 그녀는 검은태 안경을 벗어 환자복 앞자락으로 닦고는 팔소매로 눈가를 쓱 문질렀다. 문간에 낯선 환자가 목발을 짚고 들어섰다. 그녀는 불태안경을 향해 목발을 번쩍 들며 반색을 한다. 어? 저 노인네 여태있네. 전봄봄에 두 달 동안 함께 있었는데. 불태안경은 안경알 속에 눈만 꿈뻑거리며 못 알아보는 눈치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죽으려고 몇 번 했는데 괜히 위장만 버렸지요. 이 노인네 똥똥한 소리만 하네. 나 봄에 양쪽 다리 수술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난 눈이 잘 안 보인다오. 저번에 침대에서 떨어진 뒤로는 정신도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소? 말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다 잊어버리고 만다오. 새로운 환자는 목발을 원래가 누웠던 침대에 기대놓고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다음에 다시 만나더라도 불태안경은 제복씨를 못 알아볼 것이다.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른 환자가 들어오면 또다시 녹음기를 틀어놓듯 사설을 풀어내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색깔이 덧입혀졌고 리듬이 가미되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는데 대풀이 되자 제복씨도 다른 환자들처럼 몸을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꾸만 흐려지는 기억력을 붙들어 놓으려고 얘기를 반복하는 걸까? 아니면 보잘것 없는 자신의 인생을 좀 더 괜찮은 삶과 바꿔치기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익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각색해서 보여주는 걸까? 보름달이 떴다. 창틀의 가운데 휑하니 동그란 구멍이 뚫린 듯하다. 보름달이 보내는 길고 짧은 빗살이 직사각형의 창틀에 고루 퍼져서 꼭 커다란 방패연이 뜬 것 같았다. 제복씨는 강뚝에서 여러가지 연들이 어우러져 하늘을 꾸미던 고향 동네가 그림처럼 떠올랐다. 황톤물이 빠른 물살로 산야를 휩쓸었는데 벌써 말끔히 빠져버렸다고 한다. 제복씨는 세월이 고속도로로 내달리는 것만 같다. 제복씨는 병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했었다. 장마통에 쓸려 내려온 허섭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 기둥에 까치 둥우리처럼 엉켜붙은 세찬 물살이 바닥에 깔린 더러운 앙금까지 다 훑어가듯 제복씨의 마음은 이제 홀가분해졌다. 원래나 뿔태 안경을 빗대어 보며 제복씨는 자신의 행복지수를 잴 수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퇴원이었다. 제복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꿰었다. 뿔태 안경에 코고는 소리가 실내를 진동했다. 제복씨는 그녀의 침대 발짓게 매달려 있는 이름표를 슬며시 들여다보았다. 이름과 병명, 입원일자가 적혀 있어야 할 곳이 백지였다. 낮에 얼핏 뭐라고 씌어진 걸 본 것 같았는데 뿔태 안경이 명찰을 뒤집어 놓은 것일까? 제복씨는 정말로 그녀가 순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뿔태 안경이 말하는 가짜 인생에 속아 진짜인 순이를 못 알아보는 건지도 모른다. 다음 날은 아들이 자고 갔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그리고 막내는 자주 들락거리며 간식거리를 만들어왔다. 모든 것을 다 뒤로 밀어두고 자신만을 위해 달려와준 자식들이 고마웠다.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가를 보여주는 게 뿌듯했다. 뻐꾸기가 일곱 번 울었다. 오늘은 집에 가겠구나 생각하며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의 환자들이 수선스레 이불을 틀추고 있었다. 병원에 웬 뻐꾸기 시계가 다 있어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슬리퍼를 신는데 또다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도대체 몇 시라는 게야 자신의 집 거실에 걸린 시계의 뻐꾸기는 낭낭하기만 했는데 이 소리는 어째 건전지가 다 된 듯 기운이 없다. 우리 고향에도 이맘때면 뻐꾸기가 울었지요. 저 뒷산에서 아침마다 뻐꾸기가 울면 고향 생각이 나는구먼요. 뿔테 안경이 슬리퍼를 신었다. 진짜 뻐꾸기라고요? 두 사람은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가짜 뻐꾸기 소리가 귀에 익었다고 진짜 뻐꾸기 소리를 구별 못하다니. 재복 씨는 뿔테 안경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50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체격이나 얼굴이 배로 불기는 했지만 역락 없는 순이의 모습이었다. 저기 재복이라는 이름 기억나지 않아요? 뿔테 안경은 고개를 빠르게 저었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곧장 고개를 젖는 모습이 무언가를 숨기는 듯하다. 재복은 어깨를 으쓱 올리고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빚고 있던 간호사가 거울에 비친 뿔테 안경을 향해 반갑게 웃었다. 양재선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거울 속 뿔테 안경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뿔테 안경도 재복 씨도 거울을 통해 눈을 부딪힐 뿐 섣불리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숲속의 뻐꾸기 울음소리만이 아련하게 들려온다. 네, 김성금 작가님의 단편소설 물살을 해치고였습니다. 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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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